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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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그룹 세븐틴이 영국 대형 음악축제 글래스턴베리 페스티벌에 출연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멤버들의 메인 무대에서 1시간 동안 마에스트로 등 13곡을 라이브로 선보였는데요. 멤버 조슈아는 언어와 국적 문화가 달라도 우리는 음악을 통해 연결될 수 있다며 그것이 우리가 여기에 온 이유라고 외쳤습니다. 외신의 호평도 이어졌는데요.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입이 벌어질 만큼 합이 잘 맞는 군무와 춤추고 싶은 음악이었다고 말했고요. 현지 음악 매거진 NME는 세븐틴을 몰랐던 관객들마저 멤버들의 에너지에 아찔한 행복을 느꼈다며 평점 만점을 줬습니다. 영국 일간지 인도에 대한 보험이었습니다. 현지의 호평도 이어지고 상관없이 상관없이 평점 만점을 줬습니다. 이 마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을 이길 바라겠습니다.